어? 야 장기도 해설을 해주는구나 아, 바죽만 있는 줄 알았네 에이, 낙트미포 안 움직이지 니깐 놈이 장기라도 줄 알아 이 시키야 장기 못두는 사람도 있어요? 에이, 요즘 놈들이 장기는 그냥 맨날 컴퓨터 개밀하고 있는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말쎄다 말쎄 저랑 한 판 두실래요? 슈우우우우웅 훠웅 팍 장이협 외통순데요? 장군입니다! 장군 우리가 승리하였소! 상한수로 적의 왕을 잡고 10만원을 획득하고 말았소! 개화동 아저씨 올 시간이네? 한판도이요. 막판이라 했잖아요. 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. 배달 갔다 오겠습니다. 앉아. 왜이래요? 장기 두판진거 같고. 30만원빵. 에이 사장님이랑 나사이에 돈 때문에 의상하지 맙시다. 100만원빵. 누가 장기 두는데 100만원을 걸어요. 그만합시다. 이러다 집까지 거시겠네. 내 딸이랑 결혼시켜준다. 한글자막 by 김정은 20만원을 휘 intend하십시오.